자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 법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요로부터 스타디 하겠습니다. 1-1 요로의 개요, 핵심이론 공일, 요로의 정이 들어갑니다. 자 요로는 요 할 때 요는 킬른, 킬른 요, 로는 노, 퍼니스, 퍼니스. 그래서 흔히 가마 이런거 있죠? 도자기 떠올리면 되겠죠?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킬른 요, 요, 무슨 요 이렇게 쓰고요. 가마 엿자죠? 그리고 퍼니스는요. 뭐 열처리로, 열처리, 로, 여기서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용광로, 요럴 때 쓰는 로, 여기서는 이게 퍼니스입니다. 이렇게 쓰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요하고 노, 이것은 전열을 이용한 가열장치, 연료의 환원 반응을 이용한 장치, 열원에 따라 연료의 발열 반응을 이용한 장치, 물체, 주로 비금속 재료에 열을 가하여 소송하는 장치.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주로 료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보면은, 경향이 특히 리을에 가보면은, 미음, 재료를 가열하여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열장치. 자, 이것을 보면 또 이쪽으로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설비. 그래서 이제 양쪽을 커버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유료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읒번. 물체를 가열하여, 물체를 딱 가열한다. 물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 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물, 목적물이죠. 얘를 가열한다. 피팅. 이렇게 가열을 시킵니다. 시키거나 소송을 한다. 소송을, 뭐 이렇게 굽는다 했죠? 도저히 굽는다. 이것을 소송 한문으로 쓰는 거죠. 용용 시키거나 가열하여. 가열해서 하여 용용. 용유 나왔죠? 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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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팅이라는 용어는 주로 금속재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물체를 가열하여 용용시키거나 소송을 통해서 가공 생산을 하는 공업장치다. 열 원에 따라서, 이 히팅하는 열 원, 열 원에 따라서 연료의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장치,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장치, 그리고 전열을 이용하는 장치, 전열을 이용하는 장치, 및 연료의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장치,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장치. 그래서 열 원으로 해가지고, 발열, 전열, 환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정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잘 정리된 이 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하고 로를 구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 아까 가마라죠, 가마, 킬른, 킬른, 자, 이러면서 떠오르는 게 뭐다? 비금속 재료를 떠올린다. 대표적인 비금속 재료, 가마. 가마가 아니죠, 도자기. 가마를 갖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가마, 도자기가 떠올리네. 청자 가마. 이건 뭐죠? 청자라는 도자기를 소송하는 가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마라는 용어가 딱 떠오르면은, 이러한 자기류, 도자기류, 이러한 비금속 재료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소송, 용, 용 등의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자기, 벽돌, 시멘트 등의 요업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치다. 자, 이제 요업이라고 나와 있죠. 요업. 요업 할 때, 이 요자, 도자기 요자잖아요. 이게 이제 요강이라는 것도 과거에 있어요. 요즘 거의 쓰지를 않는데, 옛날에 이렇게 소피, 오줌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던지면 깨져요. 이게 도자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 이렇게 놓는 거. 밤에 밤에 노인들이 멀리 못 나가고 하면은, 집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뚜껑 물론 있습니다. 그런 통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도자기였는데, 이런 도자기가 세라믹이죠. 세라믹인데, 이게 지금 세라믹은 전자재료 이런 게 아주 고도의 이런 거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파인 세라믹, 뉴 세라믹이라고 하고, 과거 도자기 시절은 이거는 올드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재래식 세라믹이다. 신세라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세라믹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용도가. 근데 이 요강이란 것이 좀 지나고, 자, 깨지고 무거우니까, 그 스테, 스탱 막 있는데, 스테인리스. 사실 스테이 아니라, 스테, 지금도 쓰는 분이 계신데,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또 요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집어던져도 안 깨져요. 이건 되게 무겁고, 얘보다는 얘기가 가볍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한 이유는, 그 수험 공부하시면서 머리를 식히라고 하신 것도 있고요. 제가 요강을 많이 들고 다녔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면은, 제가 요강 들고 삼촌 집에 모셔다드리고, 뭐 그런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요가 나오면 꼭 그렇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로. 로는 열처리 로가 이제 많이 쓰여진 용어인데, 제가 이제 로 같은 경우도 역사가 있는 게, 과거에 그 공기업,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코팅로, 코팅 전에 뭐가 있냐면, 소결로, 소결. 이 소결이라는 공정이 여기 이제 도자기하는 공정과 비슷합니다. 도자기로, 감학을 다시 소결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로를 많이 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로를 보시면 물체, 주로 금속재료. 자, 여기서 딱 구분하는 게 딱 그렇진 않지만은, 거의 이쪽은 목적물이 비금속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쪽은 금속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예, 그래서 로는 주로 물체인데, 주로 금속재료에 열을 가해서 용용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직 변화시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용용했지만은, 용용이 안 되는 경우, 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다음은 요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용으로서 틀린 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로란, 정의의 정의. 요로란, 물체를 가열하여 무엇시키거나, 기억, 용용시키거나, 니은, 소성을 통해서 가공하는, 가공 생산하는 공업장치로서, 디귿, 열원에 따라서 연료의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장치, 전열을 이용하는 장치 및 연료의, 여기 보면 리을 했고, 산화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반대입니다.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장치의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이 산화가 아니고 환원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핵심 이론 2로 바로 들어가보면 뭐가 나오느냐. 분류 방식이 나오죠. 분류 방식, 분류 관점에 따른 요로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로의 분류가 말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 일부 분류한 거고요. 일단은 분류 자체를 크게 몇 가지 분류, 이것에 대해서는 다 첫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본론을 들어갑시다. 자, 가마, 제가 가마로 얘기를 할게요. 가마료죠. 가마의 분류 기준에 따른 형식 및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면에 경사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지면에 경사각에 따라서 평평하다, 평료다, 등료다. 등료는 이렇게 오를 등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외면에서 보면 이렇게 등산하듯이 모양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열의 흐름이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릇 같은 게 있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도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산하듯이 되어져 있는 거죠. 평료에는 단독료, 각료, 원료, 환료라고도 하고 고리부, 가마다 이렇게 얘기도 써 있는 거죠. 용어를. 감투식으로 생겼다, 감투, 가마다. 기와, 가마, 두꺼비, 가마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비처럼 생겼죠. 그러면서 평평합니다. 지면에 경사각에. 등료는 이렇게 경사져 있죠. 평지에서 각도로 보면 이렇게 경사져 있죠. 뺄, 불통, 가마. 여기로 빠진다. 그다음에 조대불통, 가마. 계단식, 가마. 계단식이 있다고 했고. 봉우리, 가마. 도염식, 연성, 요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면에 심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는데요. 왠지암에 지하식, 요. 그리고 반지하식, 요. 그리고 지상식, 요가 있는데요. 지하식, 요는 신석기, 수혈식, 가마 등의 불가마인데 이렇게 지하에, 지하에 요가 이렇게 묻혀있는 거예요. 완전히 100% 다. 이런 식으로 묻혀있다. 그죠? 반지하는 이렇게 반 또는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있죠?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지상식, 요입니다. 지상식, 요은 평지에 이렇게 쓰면 가마가 지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상에, 이렇게 지상에 있는 거. 가마 전체의 위치가 지상에 있는 요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가마의 외형. 외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각져있다. 그래서 각요. 외형이 네모지거나 장방형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네모져 있죠? 이렇게 이제 도자기들이 딱 올라가 있고 열이 딱 떠서 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음에 원요. 환요라고 더. 외형이 둥근 가마입니다. 도염식 원요 가마. 혈료가 있어요. 굴로 된 가마. 굴로 이렇게 굴처럼 익혔잖아요. 쭉 가마인데 굴 식으로 이렇게 쭉 굴로 돼 있단 말이에요. 횡혈료, 수혈료, 뺄 불통 가마, 조대불통 가마, 계단식 가마, 칸막이 가마, 봉우리 가마, 터널 가마 등이 있다. 자, 다음에 소송 결과물에 따른 분류로 해서 토기를 굽는 토기 가마, 청자를 굽는 청자 가마, 분청사기 가마, 백자 가마, 옹기 가마, 기화 가마 이렇게 소송 결과물에 따라서 하는 분류법이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송실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단식을 했다면 단실료, 단실료 그 다음에 단실불기둥요, 분실료, 연실료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와 단실료는 소송실의 개수가 하나인 가마 통가마라고 하죠. 용요, 아나가마 구멍이 하나다. 아나는 일본 말인데 사실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겼다. 그 다음에 단실불기둥요 단실료 내부에 불길이 머물 수 있는 불기둥인 이러한 분염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실불기둥요라 하고요. 다음에 분실료가 있습니다. 분염주를 청장까지 이걸 올린 거예요. 천장까지. 그래갖고 소송실이 방이 여러 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실료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연실료가 있습니다. 소송실의 칸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더 독립된 겁니다. 독립된 칸이 서로 붙어있어서 천장의 외형이 이렇게 울툭불툭하게 보여지는 연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마 내부 계단에서 하는 분류가 있는데요. 계단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계단이요입니다. 무계단식요. 등료의 소송실에 계단을 만들지 않는 가마. 옹기 가마. 계단식요는 등료의 소송실에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든 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여론에 따라서는 장작을 때운다. 그러니까 여론. 장작. 여론이 나무죠. 나무인 가마. 조선조까지 모든 가마가 장작 가마였죠. 다음 석탄 가마. 여론이 석탄인 가마죠. 기화 가마, 격돌 가마가 있고요. 기름 가마. 여론이 기름이죠. 기화 가마, 격돌 가마. 가스 가마. 여론이 가스. 도염식 가마요. 전기 가마. 여론이 전기 가마다. 다음 화염의 흐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용어도 좀 쉽지가 않지만은. 자, 승염식이다. 화염이 불꽃염자죠. 올라간다. 횡염식이다. 횡염식이다. 횡염. 옆으로 있다. 평염식 가마. 도염식 가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냐면 소송불꽃이 위로 쏘사오른 가마예요. 단독원효, 단독가교가 있다. 소송불꽃이 올라가가지고 위로 빠져나가죠. 위로. 위로. 승염식입니다. 다음에 횡염식이 있어요. 횡염식은 이렇게 소송불꽃이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한 가마. 수평으로. 오른 가마가 있고요. 다음에 도용식, 도염식 가마. 소송불꽃이요. 천장으로 솟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지하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흐르는 가마입니다. 원효, 가교. 자, 그래서 소송불꽃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쭉 천장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천장 갔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밑으로. 밑에 지하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흐르는 가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소송의 연속성을 구분한 건데 불연속 가마, 반년식, 연속 가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불연속이라는 것은 소송이 끝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가마 통가마라고 부르죠. 횡염식, 요, 등염식, 요, 도염식, 요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 여기서 이제 소송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가마. 반년속은 감의 길이가 길어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등요, 셔틀넛, 뺄플, 통, 가마, 계단식 가마 동우리 가마 등이 있다.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계단식 가마의 예를 들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바깥체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연속 가마 지속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가마죠. 윤료, 견료, 터널료 터널료 회전 가마 윤료 고리 가마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땡크 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그렇죠? 프로세스 연속 전형기식으로 생겼죠. 가공라인에 보면 쭉 가면서 공정을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분류가 되어져지는 양상을 살펴보셨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또 이렇게 업종별로도 구분한 게 있죠. 그래서 금속공업용입니다. 소요업용이다. 화학공업용이다.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가열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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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소송용 반응용 등이 있다. 주업 방식에 따라서 아까 한 거죠. 불연식식 단가마 횡염식 승염식 도염식 그 다음에 반연식 연속식 등요 셔틀료 연속식 운요 고리가마 견요 선가마 서있다 서있을 견자죠. 선가마 터널요 회전용 가마 땡크요가 있다. 연료는 뭘 쓰냐 연료에 따른 분류가 있다는 거죠. 석탄가마 중류가마 가스전기 아까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열 전열방식에 따라서 직화식 용광로 용성로 전로 반간접식 간접식 평로가 간접식이다. 평로가 간접식 그 다음 화염 화염의 진행방향에 따라 승염식 횡염식 도염식 재료 이송방향에 따라 푸셔식 워킹 빔식 워킹 하재식 있다. 폐열 회수의 방식에 따라서 축열식 환열식 형상에 따라 수형 상자형 도관형 연속 설치 위치 상부 연소식 측방 연소식 하부 연소식 등이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속식 요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등요가 되겠습니다. 등요는 반연속식 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로 일반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요로를 균일하게 이제 가열하는 방법 균열하게 가열하는 것 그래서 열 분포가 균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에 바로 지장을 줘요. 제가 요로 운영할 때도 요로 위치에 따라서 온도 분포 다르고 이래가지고 분량도 있고 그래서 코팅할 때는 더미라고요. 제품 아닌 거를 이렇게 놓아요. 더미를 또 이용해서 제품되는 중간구역 있죠. 거기를 잘 나오게 하는 또 그런 기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렇지만은 요로를 균일하게 가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균일하게 가열하는 방법으로는 논의 가스를 순환시켜서 연소 가스량을 많게 한다. 가열 시간을 되도록 길게 합니까? 짧게 합니까? 짧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가열 시간이 짧으면 균열을 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짧은데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걸 갖다가 또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함정이죠. 자 다음 3번 아 디귿 장염이나 축차 연소를 행한다. 길게 축차하시고 딱딱한다. 벽으로부터 방사열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죠. 열효율이 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료를 먹고 효율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료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요로의 적정 압력 유지 폐가스의 열회수 폐열을 사용하는 거 발열량이 높은 열료를 사용한다. 적정한 연소장치를 선택한다. 공기를 예열해라. 그리고 가열 시간 및 가열 온도를 조절하라. 이게 지금 보면은 요로 자체를 균일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요로 열효율을 높이는 거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줄 쳐놓던지 무슨 표시를 해놓으시라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소성 가만의 열의 전열 방법은 너무 쉽죠. 이거 복사 대류 전도가 있다. 복사 전도 대류. 산화배서는 뭐냐. 광석을 공기의 존재하에서 가열해서 금속 산화물 또는 산소를 합류한 금속 과함물로 바꾸는 조작을 뭐라고 한다. 산화배서라고 한다. 여기서 배서는 이것도 굽는다고 해요. 로스팅.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쇠도 월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리 용용용 브릿지 월 탱크에서 용용부와 작업부 간의 연소가스 유통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 부분이다. 다음에 논의 강의 산화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연소가스는 CO가스다. 일산화탄소다. 다음 침탄법 논의 가열 온도 850에서 950도씨 상태에서 노 속에 목탄이나 코크스와 침탄 촉진제를 이용해서 강의 표면에 탄소를 침입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표면 처리법입니다. 침탄법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침탄을 입힌다 라고 하면 침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침탄 표면이 침탄 경화가 되는데 여기는 침탄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고탄소가 돼요. 고탄소 탄소가 함량이 되고요. 이거 자체 있죠? 이 스틸 모자 자체는 저탄소 저탄소 강에다가 하는 겁니다. 침탄 처리는 고탄소 강에다가는 하지 않습니다. 되진 않고요. 그렇고 다음에 환열기 보시겠습니다. 류키포레이스터 공업용 로의 폐열 회수장치가 되겠습니다. 폐열 회수장치로서 가장 적합하고요. 연소측 가까이 설치를 합니다. 그럼 또 효과가 좋겠죠? 다음에 요런에서 생성된 연소가스 흐름 보시겠습니다. 가열물의 주변에 고온가스 체류 하는 거 좋다. 같은 흡입 조건 하에서 고온가스는 천장 쪽으로 흐른다. 가해선 가스를 포함하는 연소가스는 흐르면서 연소가 진행이 된다. 연소가스는 일반적으로 가해실 내에 충만되어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충만해서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요로를 균열하게 가열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논의 가스를 순환시켜서 연소가스를 많게 한다. 맞죠? 두 번째 가열시간을 대덕 짧게 한다. 짧게 하면 요로를 균열에 가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고 세 번째 장염이나 축차연소를 행한다. 네 번째 벽으로부터 방사열을 적절히 이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로의 종류 및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핵심이론 공일 자 처음에 등장하는 요가 킬른 무슨 킬른 불연식 킬른 해서 불연속식 요다 불연속식 가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스타트한 거니까 빨리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횡염식 요가 있다. 엽 불꽃 가마라고도 하고 등 염식 요 오름 불꽃 가마 다음에 도염식 그러니까 다운 드래프트 요 꺾임 불꽃 가마 올라가서 천장에서 딱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염식은 자 그리고 횡염식은 옆으로 등염식은 올라가면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염식 요 보면 불꽃이 올라가서 가마 천장에 부딪혀서 가마 바닥에 흡입구멍으로 빠져나가죠. 머필 가마 피가열물이 연소가스의 더러움을 받지 않는 간접 가열식 가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도염식 가마 에서 불꽃의 진행방향으로 오른 것은 도염식 가마 불꽃이 올라가서 천장에 부딪혀서 내려온다. 그랬죠. 불꽃이 올라가서 가마 천장에 부딪혀서 가마 바닥에 흡입구멍으로 빠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핵심이론 공의 그 다음에 이제 반연속식을 보여주겠어요. 반연속 반연속 식에 뭐가 있었죠? 등료 오른 가마 셔틀료가 있었다. 셔틀료 보겠습니다. 가마의 보위열보다 대차의 보위열이 열 절약의 요인이 된다. 셔틀은 이 대차가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하죠. 특히 셔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금냉파가 안색일 정도의 고온에서 제품을 꺼내라. 가마 한 개당 두 개 이상의 대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체의 보위열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계적입니다. 작업이 간편하고 조업이 용이하여 조업 주기가 단축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셔틀료에 대한 특징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 1번 가마의 보위열보다 대차의 보위열이 열 절약의 요인이 되죠. 2번째 금냉파가 안색일 정도의 고온에서 제품권을 냅니다. 3번째 가마 한 개당 두 대 이상의 대차가 있어야 하죠. 4번째 가마의 보위열이 주로 제품의 열을 쓰는 것은 바로 서틀료가 아니라 운요 터널료 이런 것들 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핵심 이론 공감 연성기 요소 들어갑니다. 운요 드디어 등장했죠. 윤류 링 링 킬른 고리 가마 피열물을 정제시켜 놓고 소송대의 위치를 바꿔 가며 주로 벽돌 기와 보도 타일 등의 건축재료를 소송하는 연성식 가마입니다. 자 지금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운요 윤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윤류인데 운요 라는 걸 똑같이 쓰기도 해요. 그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학에 보면 약간 틀리는데 똑같이 쓰는 용어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렇고 운요 얘기를 했죠. 형태는 원형 타이어 원형이 있다. 소송실 개수와 전체 길이 약 14개 약 80m가 된다. 종류로는 호프만 가마 지그재그 가마 헤리슨 가마 복생 가마가 있다. 그래서 고리가마 특징은 종이 칸막에 있다. 단가마보다 약 65% 정도의 연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고리가마는 연료율이 좋다는 얘기죠. 소송이 균일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견료 선가마가 있죠. 이것은 석회석 클린커 제조에 사용되는 건 뭡니까? 견료 입니다. 선가마 특징 이동 화상식이다. 연료를 상부에서 장압을 한다. 제품의 예열을 이용하여 연소형 공기를 열한다. 사실 견료 이것도요. 견자가 사실 한문이 틀려요. 근데 이거를 견자 비슷하다 해가지고 견료로 하는 겁니다. 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견료가 하는구나. 선가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터널료가 있습니다. 터널 가마 3대 구조부가 있는데 예열부 소송부 냉각부가 있다. 소송 온도는 1300도 정도입니다. 온도가 높죠. 특징 터널이에요. 그래서 전체 1위가 100미터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30에서 100미터 로우가 길어. 예열 소열 냉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연소가 쓰는 소송대에서 100이 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지비가 저렴하다. 전용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 트랜스포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전용기 트랜스포라고 있죠. 라인 트랜스포 이런식 비슷한거에요. 이 터널유는 소송이 균일해서 제품품질이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산화화는 소송의 조절이 쉽고 논의 온도조들이 용이하고 자동화 온도조들 자동화가 쉽죠. 열렬이 좋아서 열렬이 절감이 되고 소송 서울행시간이 짧고 가마의 바닥면적이 생산량에 비해서 작고 노무비가 절감된다. 열 전열을 위해서 샌드실 장치를 마련한다. 대차가 필요하다. 사용연료의 제한이 따른다. 제품의 품질 크기 형상 등의 제한을 받는다. 터널용은 그래서 대량 생산 있죠. 대량 생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전 가마가 있어요. 로타리 킬런 클린커를 굽는 소송 가마인 동시에 클린커를 생성하는 반응로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요? 회전 가마 회전 가마 없네? 그럼 뭐예요? 로타리 킬런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출자가 자 다음에 보시면 온대 따라서 회전 가마는 소송대 하소대 예열대 건조대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4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특징 선 가마의 단점을 보완하는 가마다. 원료를 가마 안에서 열처리하여 클린커 생성 반응을 익혀서 클린커를 만들면서 반응 물질을 운방하는 콤베이어 구실까지도 겸한다. 이거예요. 원료와 연소 가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열교환이 일어나고 클린커는 별도로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속해석 등의 소송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시멘트 하면 회전 가마으로 딱 떠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클린커 떠올림은 견료 선 가마을 떠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땡크요 유리 용용용으로 대량 생산 시 사용된다. 그러니까 유리 딱 땡크를 떠올려라. 땡크 유리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연속식 가마로서 피열물을 정지시켜 놓고 소송대 위치를 바꾸어가면 주로 벽돌 기원 등의 건축대로를 소송한다. 바로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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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류의 구조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세 개 터널류 구조부 예열부 소송부 냉각부 용용부는 없다. 다음 3번 회전 가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뭡니까? 1번 일반적으로 시멘트 석회석 등의 소송이 사용된다. 맞죠? 2번째 온도에 따라서 소송대 가소대 예열대 건조대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3번째 소송대 에는 황산염이 합류된 클린트커가 용용되어 내아벽도를 침실시킨다. 자 이것은 아니죠. 회전 가마는 주로 황산염과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는 시멘트 제조에 이용이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네번째 원료와 연속가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또 열교환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요 했고요. 여기서부터 했는데 퍼니스 아까까지는 킬러 이제부터는 퍼니스를 본다. 자 처음에 멋있는 그림이 하나 등장을 했죠. 용광로라고 여기 우리 책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용광로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좀 길게 그리죠. 높아요. 그래서 용광로를 높을 곳자 써서 고로라고 합니다. 용광로. 용광로에서는 좋은 그림인데 저걸 보고 하는 게 없겠네요. 용광로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일단 코크스 주로 광석이죠. 어떤 가수 이름이 아니라 돌 석 광석 돌에 있는 원료가 있다. 뿌슨 광석 이거를 메인은 놓고요. 그 다음에 석에서 코크스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쫙 올라가 올라가서 여기에서 코퍼에 담아서 장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환원 어쩌고 결국은 결론이고 용선 요리로 해서 용선이 나와요. 용선이 뭐냐 녹았는데 녹아서 나온 철을 얘기해요. 제철 제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 있죠. 강 스텔 이거 아니고 제강이 아니고 제철 그래서 이거를 제철소 포항제철 아 이름 바뀌었죠. 포스코로 포스코가 원래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더 멋있어졌죠. 포항제철도 아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에 제철이었어. 제철이 뭐냐면 제강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강은 스틸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제철 자체는 또 제강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제철인데 이거는 여기 딱 나오는 거는 피그아이언이라고 했다고 피그아이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용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철 제강이 아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광제는 뭐냐 광제 광제라는 사람 있죠. 여기는 쓰레기 광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데 쓰레기 비슷한 거예요. 쓰레기라고 안 그러고요. 슬러그라 그래 슬러그 근데 사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슬러그로 있죠. 슬러그도 이게 유용하게 또 이용해요.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에너지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슬러그 가지고 또 재료를 이용하는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용광로 해서 높을 꼬치아서도 고로라고 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충 이제 개념도 뭐고 이렇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 용광로 조직의 화학 변화를 동반하는 소송 및 가소를 목적으로 하는 로이다. 구속은 뭐로 되어있습니까? 노구, 사프트, 부시, 노상으로 되어있다. 용도, 선철, 제조다. 주원료는 철광석, 코쿠스, 석회석. 아까의 광석이 철광석을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자 용량 용량은요. 1일 생산량을 톤으로 결정합니다. 몇 톤, 몇 톤. 종류, 철피적, 철대식, 철, 절충식이 있다. 코쿠스 역할은 뭐를 하고 있느냐. 이 코쿠스 코쿠스는 왜 넣느냐. 흡탄 작용을 한다. 가스 상태로 선철 중에 흡수. 선철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열원을 공급한다. 또 열원으로도 작용한단 말이죠. 탄소의 연소에 따른 열원 공급 역할. 연소시 환원성 가스를 발성시켜서 철의 환원을 도모한다. 철광석 및 산화물의 환원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용성과 슬래그에 열을 주는 열기화한 매체다. 고론의 통기를 위한 스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 고론의 가스 통풍을 양호하게 한다. 코쿠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용광역 특징 산소의 제거는 시오 가스에 의한 간접 환원과 코쿠스에 의한 직접 환원 반응에서 이루어진다. 철광석 등의 원료는 노예 상부에서 투입되고 상부에 투입되자 할까요? 그리고 용선은 노예 하부에서 배출된다. 용선 그 다음에 망간 광석은 탈황 탈산유에서 첨가된다. 소량 첨가된다. 그 얘기입니다. 노 내부의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거나 열풍 온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철 제선 용선 제철인 철이 나오는 용광로가 있는데 용광로 말고요. 뭐가 있냐면 주물 용해로 있어요. 주물 용해로는 주로 큐폴라 큐폴라라는 장비에서 나옵니다. 큐폴라 이거는 주철 용해로 해서 큐폴라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 가능하다. 용해 특성상 용량의 탄소 황 인 등의 불순물이 들어가기 쉽다. 다른 용해로에 비해서 열 효율이 좋고 용해 시간이 빠릅니다. 다음에 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니가 있죠. 도가니는 동합금 경합금 등 비철금속 용해로 비철금속 도가니에서 크루서블 크루서블에서 용해를 한다. 도가니 자료는 흑연질 이다. 그 다음에 용광로를 거쳐서 나온 용선을 가지고 제강으로 보여줍니다. 제강로 평로 전로 이렇게 전기로 등이 있는데 평열을 보면 축열실 환열실 등이 있는데 축열실 보시게 되면 배기가스의 현열을 흡수하여 공기나 연료가스 예열을 이용하여 열효율을 증가시키는 배열 폐수 장치다. 환열기 리퀴퍼레이터 연속가스 온도가 600도 이하의 저원인 경우 축열 공기 예열을 위한 장치로 쓰여진다. 자 다음에 전로 콤버터 가 있죠.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용선의 보유열과 용선 속 불순물의 산화 열 에 의해서 산화 열 에 의해서 론의 온도를 유지하여서 용광 으로는 제강로 다. LD 전로 라고 있는데요. 생속해 CACO 와 같은 매형재가 필요한 노다. 다음에 전기로 아크로 저항로 유도로 가 있다. 자 다음에 연속식 가열로 그리고 배치식 가열로가 있는데요. 배치식 가열로는 균열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속식 가열로 강편 아변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열로입니다. 강제 이동만이 따라서 푸셔 타입 그 다음에 워킹 빔 타입이 있다. 읽어보시고요. 아 그리고 회전으로 상식이 또 있습니다. 회전 도 상식. 다음에 이제 배치식 가열로 균열로 강개를 균열 가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열로로 연률이 낮고 처리 분량이 적다. 다음에 금속 열처리로로 해서 구조에 따라서 상영로 대차로 회전로로 분류한다. 풀림노라고 있죠. 풀림 어닐링. 여기서는 열처료 경화된 재료를 변태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서서히 냉각시켜서 강의 입도를 미세화해서 조직을 연화 내부 응용을 제거한다. 풀림노는 연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풀렸다 이거죠. 풀림노. 풀림노. 어닐링. 어닐링. 그래서 어닐링은 연화 여자 이름 같지만 그거 아니고요. 소프트 트닝. 재료가 연해진데 연해진다. 반대로 재료가 경해지는 게 있죠. 경동으로 하는 거. 야는 뭐라 그래요. 어닐링이 풀림이었잖아요. 얘는 담금다 해서 담금질이라 한다. 담금다. 그래서 뭐냐면 퀸칭. Q-U-E-N-C-H-I-N-G. 얘는 경도를 올리는 거예요. 얘는 경도 올라갔는데 얘가 좀 브리트레. 그래서 이거를 타프니스터. 인성을 올리는 작업이 있어요. 예. 타프니스터. 타프니스터.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서 풀렸다. 담갔다. 풀렸다. 이렇게 해야 되네. 우리 밥 만들 때 뜸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러죠. 뜨임이라고 그래요. 뜸을 잘 들여라. 그러면 얘가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밥 얘기 아닙니다.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템퍼링 템퍼링이라고 있어요. 인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표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노말 노말라이징 이거는 이제 입자를 미사시키면서 이렇게 조직 자체를 균일하게 하는 거예요. 균일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4대 17이라고 합니다. 4대 17이라고 경도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담금질 한국말 퀸칭 영어 한문이 뭐가 있냐면요. 소입이라고 있어요. 소입. 집어넣는다예요. 불타는데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입. 소자 할 때 소자인데 이렇게 한문 이렇게 생겼어요. 한문은 뭐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한번 쓰고 말게요. 소입.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풀림은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언일링 한국말로 풀림 그리고 소둔이라고 해요. 소둔 소입. 소둔 얘는 뭐냐면 소려라고 해요. 이걸 표준화 한다고 했거든요. 소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4대 열처리예요. 열처리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머플러 가스로 중 주로 내열강제의 용기를 내부에서 가야라고 그 용기 속에 열처리품을 장입하여 간접화열하는 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제강로가 아닌 것은 제강로가 아닌 것은 절로 평로 정기로 제강로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고로는 뭐죠? 재선노죠. 재선노. 고로는 선철 제조하는 재선노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로가 답인데 고로는 뭐다? 재철 재철이다. 재강이 아니라 다음 4다시 다음 중 전로법에 의한 재강작업 시의 열원은 뭐로 뭘로 뭘로 쓰냐 재강작업 시의 열원은 바로 용선 내의 불순 원소의 산하열을 열원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전로법에 의한 재강작업 시의 열원은 그래서 이제 바로 네 번째 용선 내의 불순 원소의 산하열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핵심이론 공호 가마제작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또 축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마축조 시의 단열재의 효과 작업 온도까지 가마의 온도를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가마의 벽을 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가마 내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마 내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내화 벽돌의 내 외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 지반적부 결정시험에는 지내력시험 토질시험 지하탐사가 있다. 논의 하중연화점 측정 방법은 하중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높이면서 그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변형을 하는 온도를 측정합니다. 연소실의 연도 축조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넓거나 좁은 부분의 차이를 줄여라. 그러니까 넓거나 좁은 부분이 많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 가스 정체 공급을 만들지 않는다. 자 가스 정체 공급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통풍력 증가를 위해서 가능한 굴곡 부분은 어떻게 해요? 굴곡 작게 하거나 없애거나 굴곡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통풍이. 다음 댐퍼로부터 연도 길이까지 길이를 짧게 한다. 가능한 짧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연소실의 연도를 축조하려고 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넓거나 좁은 부분의 차이를 줄인다. 맞죠? 가스 정체 공급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굴곡 부분은 여러 곳에 설치한다. 여러 곳에 설치한다. 그럴 듯 하지만은 굴곡 이거는 적을 쏙 좋다는 거죠. 네 번째 이게 여기 답이죠. 댐퍼로부터 연도까지 길이를 어떻게 한다? 짧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